애플은 눈으로 방식해줄 거예요 퍼센트는 눈 빨간색 섀도우 렌즈 빼네? 네 아까 초록색 흐흠 잠시만요 아 내 불량 뭐야 렌즈? 아까 끼는 거 맞아 꼈는데 와... 완전 다르게 나왔어 아까 키도 한 번 똑같이 켰는데 와... 완전 다르게 나왔어 왜냐면 다미가 언제든지 새롭지 수아 씨의 원망 이가영 그러니까 수아 곡 중 다미의 최애곡은 무엇일까요? 이다추, 스카센다 아무래도 저의 풀 작사 곡이었고요 최근에 멤버들이 퀴즈 푸는 데서 랜덤으로 저의 노래가 나왔는데 유연이가 제 노래를 듣고 웨이컵이라고 아!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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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왓 풀면 스카 이렇게 들려있어 나도 풀면 왓 스카 난 풀면 왓 웨이컵 웨이컵은 아니야 나 화이트 그렇게 외쳐서 제가 따로 가서 얘기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곡을 웨이컵이라고 들을 수 있어 라고 굉장히 서운해 했더니 유연이가 얘 서운해한다 오늘 시연 씨와 붙어 있으니까 서로 덕담 한 마디씩 하고 끝낼게요 덕담, 덕담이 좋은 말이죠 그러면 나쁜 말 할 거야 나는 아니죠 이거는 못 날아봐요 방송에 저 얼마 전에 화장실에서 만난 분에게 제가 저까지 줬어요? 아니요 말을 건넸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? 멋있다고요 그랬때문에 뭐라고 하셨어요? 멋있대요 멋있대요 둘이 멋있어요 내가 올이랑 얘기했죠 언니 나 그래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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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원래 진짜 아싸였다가 아싸 지금은 인싸예요 아니 해까지는 아니고 그냥 인싸죠 우리 팀에 아싸 우리 팀에 왔어 우리 팀에 왔어 우리 팀에 왔어 왜 시켜 행복한 시간 무대가 아니라 지구도 찢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현 마포 출신 가현이 너 마포 아니야? 군포인데 군포 군포 담인데요 서울 사람인데 마포 서울 아니야? 가현이가 진짜 오리지널 서울 사람이야 하이 하이 따라 해 줄게요 하이 저 푸사 쟤 푸사 어! 푸사? 응 하하 아 Half 어니 아 뭘 안 고마 뭐야 귀가 시끄러 헐 언니 이번에 길말이 언니 너 가끔 잠이 너무 많아 집에 다니고 근데 잠이 진짜 많아요 저는 잠이 참 많고 시끄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걸 얘기한 멤버가 수아 언니랑 유연 언니랑 유연 언니랑 이렇게 시각 장난 아닌 거 알지? 뭐 요즘이야 요즘은 맨날이었어 TMI로 얘기해주셔도 돼요 진짜 TMI여도 돼요? 네 괜찮아요 그러면 저 있습니다 네 오늘 유연이 샤보 했다 아 샤보 했다 아니 원래 진짜? 유지했다 타임 타임 왜 그렇게 웃긴 지였나? 저는 바보예요 맞아요 아 샤보 무섭다 내 안 오시라요 수아 언니가 가는 걸 로망하겠습니다 왜? 2번은 1은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 얘가 두 개가 같이 있어 언니 봐봐요 빨리 씹어봐요 아사사삭 카메라 못 봐주겠어 어딜 비켜? 나 잡아야지 카메라 카메라도 등을 돌렸다 불량 안 뽑을 거야? 카메라 만져줄까? 안녕하세요 혹시 이름이 예뻐요? 저 가현이에요 아 가현이? 저보다 언니죠? 당연히 이래놓고 언니죠 빨리 내가 김 준 거 빨리 먹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뜯어줘요 언니 싫다 아 뭐야 조금 먹었어요 수아 언니가 왜 먹었어 진짜 쪼꼬 먹었다 와 거의 뭐 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는 거 먹었다 와 진짜 좋다 뺏기 어떻게 좋다 뺏기야 똑바로 하자 아가 아 이럴수가 저버렸습니다 아 빨리 이거 세전은 이걸 빨리 정리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팩트 히스터를 진행할게요 아 소프리 어플레타 소프리 어플레타 소프리 어플레타 소프리 어플레타 소프리 어플레타 몰라 소프리 소프리 뭐였지? 어플레타 소프리 어플레타 소프리 어플레타 어플레타 소프리 어플레타 이거 엄청 틀린 것 같은데 지금 가현 어디서 표현이 된 거야? 소프리 소프리 어플레타 소프리 어플레타 누가 잘못한 거야? 이거 가현이보다 틀렸어 아니 저 완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유현 언니 이거 진짜 못해 진짜 소 못해 어머 너무너무 너무너무 신신한 상관없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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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히히히 고고 아야 상관없이 유현 소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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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언니도 자꾸 놀려요 여러분 이현이가 지금 목을 졸았어요 아니 제가 밤스타그램을 어제 좀 식다르게 찍어보려고 이어폰을 낄서 오늘 다리 예쁘네 잘자요 이걸 올렸거든요 오늘 다리 예쁘네 여러분 잘자요 근데 그 부분에 엄청 놀려요 이제 김유오 오달리다 오달리 오달리 제발 지효 오어줘 안 올리고 싶어 여러분 오늘 밤 기대해주세요 아니 유현이 안 이상해 아 수확히 유현이가 수확히 간다 진짜 아니지 아니 제일 많이 놀려놓고 지효 언니가 결과를 보니 어떠세요? 일단 저는 제가 1등 할 줄 알았고요 자 그만 먹고 얘기 좀 해요 안녕 수원이 소시 네 유현 씨 혹시 왜 그렇게 깨뿌냐고 물어보시면 될까요? 아니요 아니요 요즘 왜 그렇게 깨뿌냐고 물어보려고 아니요 아니요 왜 그렇게 깨뿌해요 깨뿌해요? 너무 힘이 깜짝이는 말이에요 야 잠깐만 깜빡 아 단일 진짜 시크하다 와 눈썹밖에 안 보여요 아 눈썹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 유현씨 희망감이 너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지 않아요? 저는 포만감 없어요 이건 포만감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 빼고 둘 다 단발 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봤어? 안 봤어요? 안 볼래요? 안 볼래요? 분위기 잡고 있는 수아 카메라가 켜진 걸 그냥 알고 있었다 갑자기 포만감 생각이 나는 건데 이 표지 껍데기로 되게 만화책들 보면 1,2,3,4 김지우가 이게 얼굴 앞에 천막 있었는데 천막이 파려가지고 내 얼굴 많이 보냈어 이게orta 너 화장하는 거 브이로그를 찍어 볼 적 있어? 너네 브이로그 안받냐? 안봤지? 사실 나도 니 배주 브이로그 안봤어 저는 준사람 생각하고 만들고 있어요 지금 감동혜연이 넌 아니에요 네 감동씨 유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? 유연이야? 네 유연이는 징징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유연이는 제가 봤을 때는 왜요? 그냥 제일 좋아하는 팀랜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유연이라고 들었거든요 누가 내 들었어요? 저희는 저희를 꼬실 수 없어요 네 랜지 랜지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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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행히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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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